올 한해 수고했던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직원들이랑 무엇을 할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너네들 수고매러 왔니? 근데 왜 나한테 왔니? 거래처 가서 수고매러 왔니? 여러가지 꼬치, 고등어, 목살, 그리고 한우 갈비살 그리고 디저트로 군발 왜 안 섞었어요? 어우 섞었네 존맬 맛있다고 그래야돼 우리 호상이 많이 먹어 난 우리 호상이가 너무 좋아 아니 먹지 않고 씨발 맛있대 아 이거 깡풍 이게 내 순식이 내 구성을 구워 청주지점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들이 써서 롯데제가가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가 될 겁니다 오늘 원래 호상이 일찍 끝났어요 청와낸거죠? 종무실, 종무실 지점 종무실 그거들이랑 같이 고기 구워 먹고 뭐 이것저것 천안 지점장님께서 추천을 해줬어요 노브랜드 노브랜드 갔더니 가성비가 완전 짱 노브랜드에서 포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오늘이 1월 1일이고 내일이 1월 2일이거든요 오늘이 1월 1일이고 내일이 1월 2일이거든요 근데 아직 얘기를 떼면 떠들어 내일 직원들이랑 아침에 떡국을 끓여 먹으려고 여기 청주농수산물시장에 여기 축산 코너거든요 소고기랑 돼지가 쭉 있는데 여기서 소고기 국거리랑 그 곰탕? 뼈사골? 그거 사러 왔습니다 여기 사가지고 내일 아침에 떡국을 끓여 보겠습니다 주차가 좀 애매한데 저 위에 올라가서 주차장에 대고 차를 대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새는 이거 자꾸 버벅거리는 거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그렇게는 바로는 맨날 버벅거리고 술 먹어도 버벅거리고 술 안 먹어도 버벅거리고 새해 첫 출근 떡국 끓이기로 시작! 롯데대가 청주지점 화이팅! 체크! 롯데대가 청주지점 롯데대